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홍계찬입니다. 제 오프라인 수강생이 제법 많이 붙었습니다. 다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별거 아니지만 소상 기념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배치면담이나 교육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저하고 동갑내기 또래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저를 딱 부르시더니 야, 기찬아, 너 약속을 좀 안 지키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농담 아니라 인사 하나만 똑바로 하세요. 저는 홍기찬 선생님의 12주 종합반 88기 수강생입니다. 1대1 맞춤 컨설팅과 모의 면접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의 면접은 실제 면접장에서 느낄 수 있는 압박 질문이나 긴장감 등을 미리 체험할 수 있어서 면접장에 가서도 면접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가면서 전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찬 선생님의 9월 한 달 반과 삼성 면접 70기 반의 수업을 들은 수강생입니다. 제가 선생님 강의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받았던 점은 스캔 미팅과 모의 면접이었습니다. 스캔 미팅을 하면서 저만의 강점을 사다주셨고 이를 자소서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모의 면접을 하면서 임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진정성이라는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정성을 토대로 답변을 해서 이것이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힘든 시기 모두 함께 힘내서 이겨내고 원하시는 결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